정답 제가 이북으로 골라드릴게요 아 진짜로? 진심이세요? 그쵸? 제가 오늘 만만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정답 엄청 빨리 더 좋겠네? 여기 사람 안에 들어가면 더 많겠죠? 네 세장난감 세장난감 우와 쩐다 우와 이거 개 신기해 이세계 이세계 우와 이세계물 중독 와 이거 완전 멋있어요 희소카 바지다 와 진짜 싸다 7,000원이네 아니 예쁜데? 예쁜 옷 많았는데? 우와 양한 그림 양한 그림 있었어요? 양한 그림 큰일 날 뻔했네 방송 암살당할 뻔했다 중독 이게 명품도 파네 명품도 파네 명품도 파네 명품도 사지 말라고? 저건 효도가 아니라 효도하는 척 아니에요? 저거 살 지 정했어요 뭐 입힐 건데요? 비밀이에요 근데 바지 입혀 드릴게요 뭐지요? 네 입을 때 없는 건 좀 아쉽다 그러게요 사서 카페 가서 갈아입을래요 다 사고 갈아입죠 방금 중독 네 아니면 후 잡힐 그래요 저 아 왜 모르는 척 하세요 강하게 보이라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 강하게 보이는 척 하면 호그 같은 느낌 아 아 이거 이거 강한의 상징 허쌍이에요 허쌍이 중독 어떤 거 원하세요? 다요? 아 저는 근데 다 괜찮은데 아 그래요? 그게 안 해요? 아 전 좀 여성스럽게 해주세요 아 원하시는 거 있어요? 아 저요? 저 이제 좀 오버핀 일단 오버만 하면 되죠? 아니요 간정한 오버핀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알았어요? 중독 아니 마페 마페는 뭐게 근데 이거 쫀둥님이 메실 거예요? 아 저도 사드려도 되나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너무 비싼데 다음에 깎아줘? 네 8천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죠 솔직히 저걸 만원 주고 사고 싶지 않았어 너무 흑우다 진짜 저거는 저거 일부러 우리 막 그러니까 빙다리 핫 빠지고 이거 맞을 때는 너무 약하게 생겨서 그래요 그러고 그러고 다니자면 그러고 다니자면 아 너무 똑같이 시가 다 똑같네 10 10 4 안 되겠어? 안 돼 하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아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죄송해요 아니요? 빨리 해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8천원 아 진짜 자 이거 끼세요 이제 아 이리 와요 빨리 혼자 껴보세요 아 잘 어울리시네요 아 진짜요? 왜 이렇게 무겁지? 충득 이거 얼마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왜요? 나 진짜 다 부서장하는데 돈 3만원 날라 하네 아 미쳤다 진짜 너무 끓는 것 같아 일단 옷부터 사죠 네? 아 벌써 아이템부터 정하면 안 되지 아 그렇죠 진짜 옷부터 사고 저의 아이템은 아이템은 그건 어디 입어도 잘 만족하셔가지고 어디예요? 아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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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득 사실 저를 예쁘게 어? 제 이런데? 현대지? 여기지? 이게 구제지? 어? 마젠타색 맘대로 하세요 마젠타 마저 네 드세요 진짜 이걸로 할 거예요? 네 마젠타색 진짜로? 오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아 진짜로? 드세요 어?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시네요 웃으셔야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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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도 너무 안 된다 너무 오렌지인데요? 잘 어울리시겠는데 이거? 아 너무 오렌지인데요? 들어 보세요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아 근데 이게 좀 빛이 나네 아니에요 아 안 비치겠구나 아 좋네 이거 이걸로 합시다 아 아니에요 라고 하더니 말꺼이 친다고 하더니 자 들고 오세요 네 어 여기에 마젠타 매투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매투까지 아 벌써 다 구했어요? 네 왜 이렇게 빨리 구했어요? 아니 여기 딱 완벽한데 진짜 여기 딱 마페까지 어? 마젠타 가방 여기가 노다지네 여기 오렌지에요 네? 오렌지에요 이 색깔 제 눈엔 다 구워서 포기해요 중독 여기서는 저의 영향이 안 될 것 같아요 딴 데 가서 아 그래요? 일도일도 살게요 자 이거 가져가서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입을 건데 얼마에요? 같이 하하하하 사장님 이거 제가 입을 건데 이거 다 얼마에요? 네 5천원 3천원 네 이것도 3천원 이 가방까지요? 11,000원에다가 21,000원에다가 2만원 그냥 가져가세요 우와 야 2만원에 오늘 풀세트를 여기요 여기요 야 진짜 싸긴 싸다 중독 카페에 먼저 가가지고 같이 갈아입자고? 아니 그러니까 같이 교환해서 같이 갈아입고 다니는 게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옷 입은 상태에서 골라주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중독 주세요 갈아입고 올게요 네 균형이 발걸음은 너무 무겁고 많은데 안돼 숨은 뭔 재미야 얘들아 얘들아 숨을 거면 원래 옷 빼고 숨을 하지마 알지도 몰라 아 뭐 어차피 뭐야 뭐야 가자 가자 피카츄 어우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이제 타고 신차례에요?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방금 어떤 아줌마가 뒤돌아보는 척하면서 나보고 있었어 아 죄송해요 아 감사해요 죄송해요 멘탈 챙길게요 저 앞에서 들으셨어요? 아 죄송해요 멘탈 챙길게요 중독 이거 봐요 운선 참아주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이거 주세요 바지 이거 어때요? 만들어서요 아 진짜요? 이거랑 이거 주세요 저 봐봐요 들어봐요 아싸 아 내가 이겼다 약하다고요? 아 진짜? 이 정도는 입을 수 있지 아 어쩐지 아무 말 안 하고 채팅창만 보지라 아 잘겠어 방송 중독 모델 워크 해드릴까요? 아 네 와 진짜 귀에 추워 예쁘시네요 그쵸? 알아요 입을게 다녀오세요 뒷담이요? 원래 저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안 해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상하게는 안 해줘기로 했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어 나 지금 희롱당하는 기분이 이게 뭐지? 진짜 리얼 사탄이다 아 뭔가 힙한데? 뭔가 왜 이렇게 약하지? 중독 가자 피카츄 가자 파이딩 빨리 피카피카 해주세요 피카피카 그럼 우리 서로 하나만 빼기에요 아 싫어요 절대 함이 없어 진짜로? 아 절대로 이 안경 되게 좋네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인간 차단 기능이 있어요 뭐 드실래요? 저요? 복차? 네 저 사실 이거 왜 달고 온 줄 아세요? 왜요? 이거 안 빠져요 그치? 진짜 일부러 감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안 빠져 진짜 아뇨 패션 아이템이 좋아 근데 이거 두 명이라서 얼굴이 튕겨요 중독 메리판 좀 주세요 네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여기 되게 위치가 적나라하다 지나간 사람이 되게 많네 지금 누가 뭐야 왜 라고 하고 있어? 이 꼴로 태혁신이에요? 안경 바꿔보라고? 오 이거다 아니 한 번 바꾸셨으면 끝 깨세요 이거 제가 왜 깨요 이거를 아니 깨세요 바로 먹어도 돼요? 네 가져와 드릴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보실래요 미녀 선생님 이거 모자 먹어보세요 모자요? 이거 벗어려면 좀 힘들어요 머리가 너무 눌려서 아니 진짜 모자에 어떻게 인상이 이렇게 바뀌지? 모자랑 안경 진짜 신기하다 그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지? 원래 스트리머 처음 봐서 살짝 약간 낯설고 약간 뭐랄까 뭐랄까 약간 좀 존중하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느끼는 게 약간 진짜 지우랑 피카츄 기분이에요 피카피카 이거 진짜 리얼 말로만 듣던 독형인가? 아 이거 써주세요 쓰시게요? 아니 두 개 한 번 써보세요 아 진짜 고지겄다 아 저만 쓰면 되는구나 이거 드세요? 충분히 많이 먹어 진짜 없습니다 네 안 드실 거예요? 진짜? 아 제가 먹을게요 제가 저도 먹을게요 먹게 주냐고요? 아니 먹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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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트라이아서 트라이 야 뭐 뭐야 뭐야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 오늘 탈덕 했다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쟤를봐요 지금 아멘아 출두요 충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노래방 같이 가면 힘들 거 같으니까 맞아요 지금 끝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피카츄 빨리 하세요 피카츄 아 빨리 빨리 피카츄 피카피카 아 아 아 의욕이 없어요 좀 더 크게 피카츄 피카피카 아 감사합니다 공백 아 아 아 어 어 어